시동 좀 갈게요 기다려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패스룸 힐링 브러쉬 리뷰를 처음 했었는데요. 그때는 저희 집 고양이가 리뷰를 해보았는데 오늘은 저희 집 마당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재밌겠죠? 고양이는 힐링 브러쉬가 성능을 잘 발휘했었는데요. 강아지들은 어떨지 짧은 털은 그냥 날리기만 하고 멈춰서 모아지지는 않네요. 긴 털과 짧은 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초롱이는 잘 안됩니다. 브러쉬는 태어나서 처음인데 말이죠. 처음이라 겁을 내네요. 이 아이도 처음 브러쉬를 해보는데 역시 잘 안되네요. 그래도 아이들은 만족한 것 같아 보여요. 그럼 이제 자 뒤집어 봅니다. 털이 짧아서 브러쉬에 모이지 않아요. 그냥 털이 날리기만 합니다. 죽은 털이 빠져도 계속 모이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져서 날립니다. 반려견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저도 좋네요. 부르면 자동으로 옵니다. 하지만 털은 제멋대로 날립니다. 기분도 최고입니다. 부르면 마지막으로 에어컨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주